이번 겨울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선사시켜 드릴 수 있는 영화를 한편 소개해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메밀소리라는 영화인데요. 여러분들의 성원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웃음과 감동이 묻어나는 메밀소리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. 아역배우 연우님 너무 연기 재밌게 잘 봤어요. 귀여워요. 다큐멘터리와 영화, 극영화 사이를 넘나드는 아주 멋진 영화였고 꼭 봐서 메밀소리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충열 감독님 오랜만에 영화 보게 돼서 무엇보다도 반갑고요.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영화 메밀소리 아주 흥미롭게 그리고 의미 있게 봤습니다. 이런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도 이 영화 보시고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남도 문화를 상징하는 보부의 섬 진도에서 촬영한 메밀소리.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코로나 우울증 확 날려보시죠. 메밀소리 화이팅! 두 시간 동안 보면서도 지루하지 않았고 너무나도 좋았고 메밀소리가 세계 속으로 우리 한국을 알리고 또 진도를 알리는 그러한 소리가 됐으면 합니다. 이번 영화 새해를 맞아 온 가족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정말 가슴 따뜻한 영화인 것 같고요. 참으로 힘든 시기에 꼭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메밀소리 파이팅하십시오. 눈물과 화해의 놀라운 변주곡 메밀소리 널리 널리 울려 퍼져라. 감사합니다. 재밌게 잘 봤습니다.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. 너무 좋았습니다. 오랜만에 정말 고향을 찾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.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메밀소리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. 메밀소리 천만 가자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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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